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잘 쉬시고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라서 저도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 행사장에서 만나뵙니까 너무 반갑고 떨립니다. 일단 오늘 진행하는 세션은 제목처럼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팅을 하다보면 대부분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 엄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을 Be My Friends의 데모스 팀장님과 슈퍼브웨어 CTO 이정권 CTO님과 함께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아젠다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스타트업이 왜 매니지드를 써야 하는지, 두 번째로는 Be My Friends에서 어떻게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를 서비스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슈퍼브웨어 AI에서는 어떻게 MLO스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의 주인공은 사실 제가 아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두 스타트업의 사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네,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은 있지만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이 왜 어려울까요? 여기에 아마 많은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입니다. 이 투자금의 제한적인 투자금, 혹은 엔젤 투자, 아니면 코파운더들이 자금으로 만든, 설립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자금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소스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채용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신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휴먼 리소스 포함해서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하죠. 채용하기도 어렵고 리텐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입니다. 무한정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리소스와 제한된 자금과 그걸로 타임 투 마켓 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퍼덕을 잘 성공시켜서 로켓을 출발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내기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스타트업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즈니스나 테크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잠깐 돌아와서 인프라 운영 도메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인프라 운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일들을 정말 한두 명의 데브옵스라든지 소수의 인원들이 수행을 하셨어야 돼요. 뭐 백업이라든지 패치라든지 버전 관리이라든지 진짜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ISMS 인증같이 여러가지 인증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정말 소수의 인원이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니지 서비스를 저희는 쓰시라고 가이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면 DB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DB의 이중화 구성, 샘샷 백업, 그 다음에 복구, 버전 관리, 업그레이드, 패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직접 수동을 하시려면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RDS나 오로라처럼 매니지 서비스 쓰시면 이런 반복적인 운영 업무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처나 서비스 개발을 좀 더 속도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가 운영해드리기 때문에 가용성이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벽한 아키텍처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산성 있는 코어 업무나 한 줄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코드를 좀 더 개발하는 데 시간을 집중하시고 좀 더 나은 생산성을 가지셔서 운영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매니지 서비스를 쓰시라고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두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많은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스타트업 비 마이 프렌즈의 데보스틴 리드 하명진입니다. 네, 저는 비 마이 프렌즈에 초기에 합류하여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이제 필요한 기술 스택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와 개발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팬덤 비즈니스 사스를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 마이 프렌즈 회사 소개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대표 사스 솔루션 비 스테이지 그리고 비 스테이지 사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 마이 프렌즈는 이제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모여 2021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비 마이 프렌즈가 개발하는 사스 솔루션 비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기업, 엔터테인먼트사, e스포츠 등 다양한 고객사들이 글로벌하게 팬덤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대표 솔루션인 비 스테이지 비 스테이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 스테이지는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를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사스입니다. 고객사는 비 스테이지로 팬덤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비 스테이지의 핵심 기능이 멤버십, 커머스,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활용해 팬덤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고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 스테이지를 활용해 팬덤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사례는 e스포츠, 컨텐츠, 방송, 프로그램, 케이팝,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 스테이지는 2021년 11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컨텐츠, 멤버십, 그리고 핵심 기능을 갖춰서 정식 서비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커머스, 커뮤니티, 다국어 서비스, 앱, 서베이, 티켓, 라이브 스트리밍 등 팬덤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 스테이지 통해 팬 참여를 높이고 팬덤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들을 업데이트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비 스테이지의 사스 아키텍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비 스테이지는 사스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멀티 테너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비 스테이지는 어떻게 멀티 테너시를 사용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 테너시란 하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독립된 데이터, 그리고 독립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가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즉 멀티 테너시는 비용 절감, 확장성, 보안, 관리 용의성 등의 이점을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멀티 테너시는 사스 비즈니스 모델의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앞에 소개 드린 대로 안정적인 글로벌 사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 비 스테이지는 EKS와 서비스 매시, ISTO를 이용하여 멀티 테너시 아키텍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멀티 테너시 구조로 코브네티스를 잘 설계하는 일은 어려운데요. 저는 2018년부터 코브네티스를 연구 개발 및 운영을 해왔고 사스 운영 경험이 있어서 초기부터 좀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 스테이지에서 서비스는 10여 개의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고 저장소로는 엘라스티 캐시, 아마존 오로라 마일스퀘, 그리고 MSK, 그리고 아틀라스 몽고 DB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KS를 이용하여 비 마이 프렌즈는 어떻게 멀티 테너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비 스테이지는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서비스되는 쉐어드 클러스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쉐어드 클러스터를 운영해보니 몇 가지 제한사항이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의 효율성입니다. 예정된 이벤트 등 팬덤 비즈니스 특성상 스파이크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클러스터가 스케일 인, 아웃, 스케일 업이 반복하게 되어 자원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고객이 하나의 인프라를 공유하기 때문에 즉 단일 실패 지점, 즉 하나의 장애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이제 극구하기 위해서 비 스테이지는 여러 개의 테넌트 인프라 자원을 분리하는 아이솔레이션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례에서 예를 들어보면 A사가 라이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아이솔레이션 모델은 A사가 속해 있는 A그룹 A그룹에만 스케일 아웃이 발생하면 돼서 자원에 대한 효율성이나 비용적으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대한 SLA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테넌시 보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테넌트 그룹이 독립된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독립된 데이터와 설정을 가지며 다른 테넌트들 간의 데이터가 접근을 할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어 그리고 격리된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이제 뭐 보안상의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그 해당 테넌트 그룹에만 조치를 하면 돼서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멀티 테넌시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가용성 그리고 자동화된 장애 대응 시스템 그리고 다수의 테스트 환경이 필요한데요. 이 케이스는 이제 고가용성, 확장성, 보안, 쉬운 배포 관리 등의 장점이 있어 멀티 테넌시 전략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고가용성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서비스, 즉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존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터널 시크릿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터널 시크릿은 AWS 시크릿 매니저 등과 같은 외부 시크릿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쿠버네틱스 오퍼레이터입니다. 익스터널 시크릿과 AWS 시크릿 매니저를 이용하여 보안성 향상 및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 케이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틱스의 시크릿은 단순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계정 정보, 그리고 비밀 정보를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익스터널 시크릿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를 사용할 때 IRS를 사용하여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 계정 정보를 받아와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구동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단점은 시크릿 매니저와 매번 통신을 하기 때문에 시크릿 매니저와 통신이 실패하게 되면 컨테이너에 대한 동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익스터널 시크릿인데요. 익스터널 시크릿은 컨테이너가 시작할 때 매번 외부에 있는 AWS 시크릿 매니저나 외부 프로바이더와 통신하지 않아도 시크릿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통신이 실패하더라도 컨테이너에 대한 동작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테넌시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CICD 운영은 저장소는 셀포스트 긴랩을 사용하고 있고 CICD는 긴랩 러너를 이용하여 다양한 테넌트 환경에 지속적으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테넌트별로 배포 시기를 다르게 정하여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 실제 배포하는 그림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B 스테이지는 배포 전략 중 하나로 까나리 배포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과용성을 위해서 지정된 테넌트에 먼저 배포하여 검증한 후 전체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미리 새로운 버전에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 테넌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수인데요. 저희 매트릭은 C계열 데이터베이스인 빅토리아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고 APM은 데이터독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그는 프롬테일을 이용해서 그라파나 로키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저희 실제 모니터링 시 참조하는 화면이며 저희는 테넌트별, 특정 리소스별, 서비스별 모니터링을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스파이크 트래픽인데요. 스파이크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용성 저하로 인해 고객이 탈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팬덤 비즈니스 특성상 예상치 못하는 스파이크 트래픽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컨텐츠를 업로드한다고 가정해보면 동시에 팬들에게 푸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되고 단기간에 팬들이 유입해서 스파이크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CPU나 메모리 리소스 기반의 오토스케일링, 즉 HPA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스파이크 트래픽을 막든 뒤에 뒤늦게 오토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죠.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벤트 드리븐 기반의 오토스인 케다를 도입하게 되어 특정 키값이나 특정 커스터마 리퀘스트 값을 통해서 한 발 빠르게 오토스케일링을 스파이크 트래핑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쿠버넷 클러스터 내에 노드를 확장시켜주는 카펜터라는 오토스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의 단점인 스케일아웃의 속도, 그리고 자원 재분배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여 스파이크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케다와 카펜더를 같이 사용하면 빠른 오토스케일링으로 스파이크 트래픽에 대응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스는 멀티 테너시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제 이 케이스는 멀티 테너시에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스파이크 트래픽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워크로드에 맞는 오토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빅마이 프렌즈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격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차례로 슈퍼브 AI의 이정권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슈퍼브 AI의 코파운더이고 CTO로 일하고 있는 이정권입니다.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말씀드린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신선하게 그런 관점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클라우드 또는 AWS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 슈퍼브 AI가 만드는 더 똑똑하게 AI 개발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인 AI 개발이나 똑똑하게 같은 부분보다는 오늘은 만드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 저희 회사도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잠깐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인 컴퓨터 비전 데이터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낳는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AWS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슈퍼브 AI는 디모크라타이즈 AI라는 명제 아래 모든 단계의 AI 개발 조직을 지원해서 AI 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단계란 말은 AI 팀의 크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AI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숙태에 있는지 그런 얘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런 AI 머신러닝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데이터 관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데이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세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이다 보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 서비스를 클라우드 위에서 완전히 구동되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위트 위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또 데이터를 갈무리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선별하고 가공하고 다시 그것을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 플랫폼 위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얽혀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똑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AI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AI 기술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얘기에 좀 핵심이 될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관리라는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먼저 저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는 인프라나 모델이 되겠죠. 특히 이제 모델을 결정하고 나면 저희가 놓여있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모델 인퍼런스 요구량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모델을 사용해야 될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인프라도 결정되고 나면 결국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서비스하는 일련의 과정 저희가 보통 에메롭스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데이터 관리 과정에 반복이 됩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훈련 쪽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AI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모델을 바꾸고 모델의 알고리즘이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이 당연히 모델에 영향을 주겠지만 저희가 더 직접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분석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의 변화를 통한 모델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생각을 하면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그대로 따라서 학습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보면은 여기 써두듯이 뭐 GPT 모델을 파인튠하거나 아니면 오토ML이라고 불리는 AWS 세이지메이커 등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오토파일럿 등을 통하면 저희는 모델에 대해서는 아예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데이터의 분포만으로도 저희가 원하는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결국 디플로이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될 거고요.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나서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개선점을 찾게 될 텐데 그 부분도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디터미스틱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엣지 케이스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다시 배포하면 되는 일인데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저희가 오류를 만났다고 해서 그 모델이 그거랑 굉장히 같은 거의 비슷한 사례에 똑같이 오류를 낼 거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은 이 모델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률적으로만 알아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혹은 전략적으로 특정한 엣지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구성해서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정함으로써 다시 모델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관리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데이터에 담겨진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의도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 어떤 일들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컴퓨터 비전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컴퓨터 비전 데이터라고 하면 이미지나 비디오 요새 많이 사용되는 3차원 공간을 모델링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 파일들이 하나의 데이터 단위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로우를 구성하게 된다는 점이 있고요. 이것들이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오브젝트 스토리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되게 큰 용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적지 않은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가 이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 중에 맑은 날 찍힌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이것이 텍스트나 아니면 로그로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간단한 쿼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 반면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가 촬영된 메타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상 데이터랑 종합을 해가지고 알아낸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모두 처리해야만 이런 정보들을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어려지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 서비스를 또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진 기반의 SNS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랑 또 데이터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많이 필요해진다는 점인데요. 가령 이제 사진 기반 SNS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 팔로우한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세트를 다루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저가 전체 모두 올라있는 이미지를 접근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다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 등 굉장히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다른 액세스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AI 모델을 만드는 고객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별로 또 풀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별로 사용규모의 편차도 굉장히 현저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관리 얘기 그리고 컴퓨터 비전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을 몇 가지 짚어드려봤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무슨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데이터 생산 라벨이라는 관점이고요.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아마 많이 요새는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가령 이 예시로 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 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사람이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트래픽 사인이라는 표시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결국 데이터 세트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저렇게 이미지에 뭔가를 표기하는 사람 이상으로 역할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 가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잘 되었는지 검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정 전체가 일정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리서치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자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리 여러 군데 퍼져 있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특성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플랫폼의 역할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화하는 이벤트, 이벤트 간에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착착착 놔둬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모니터링 기능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 모든 거를 다 수작업, 매뉴얼 작업으로만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AI 모델들 라지스케일 모델들,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잘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지 거의 뭐 크게 따지면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 생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가장 손쉬운 이런 방법은 메타데이터 등을 통한 관리인데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데이터가 어디서 찍혔는지 언제 찍혔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 남겨놓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쿼리 기능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뭐 데이터에 붙어있는 날씨나 지역 등부터 시작해서 어떤 객체가 몇 개나 이미지에 존재하는지 등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간단하게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개의 파일에 나눠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또 쿼리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AI 모델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유행하고 있는 어떤 초거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활용하면 단순한 메타 정보 등으로 알 수 없는 정보도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통 저희는 인베딩이나 피처라고 부르는데 여기 그림에 보실 수 있듯이 그런 AI가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기존에 알지 못하던 데이터의 인접성이나 데이터의 특성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 AI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도 판별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AI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의미나 또 다시 좁혀 들어가서 컴퓨터 비전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AI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묘약하자면은 AI 개발의 본질이 되는 더 좋은 그리고 내 서비스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기 정리해놨듯이 데이터를 탐색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하고 AI 기술을 잘 활용하고 다양한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 플랫폼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스타트업 하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다기 보다는 이렇게 안 하면 만들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히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당연히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것이 대규모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뭐 핵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데이터를 대규모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플랫폼에 실어주겠죠. 그리고 그 실어진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AI 처리나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수작업 처리 등으로 데이터를 막 변조할 거고요. 그 변조된 데이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 살펴볼 것이고 살펴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내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발생됐던 문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려보면 뭐 다양하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했다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했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서빙을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전세계 어디서나 지연 시간을 낮게 보장해야 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이제 다양한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일이 되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미지가 플랫폼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 이미지를 어떤 목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빠르게 전송을 하기 위해 JPEG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새롭게 압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AI 서비스들과 연결된 서비스들에서 이 이미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과연 밸리드한 이미지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일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미리 돌아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이미지가 올라와 있을 때 다른 연결고리들이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령 비디오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초당 몇 장의 이미지를 추출할 건지 결정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비디오로부터 미리 꺼내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과공 과정이 끝난다고 하면 이미지에 기록되어 있던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편안하게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플랫폼 안에 들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희 보고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로 짜라 하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되지만 문제는 대량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누가 요청했을 때 누군가 때문에 블록되지 않아야 하고 오류가 하나 나더라도 다른 태스크들은 문제없이 잘 수행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WS 스텝 펑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AWS 람다나 파게이트에 등록된 사전 이미지들을 통해서 서블리스 워크플로우를 통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플랫폼 위에는 협업하는 사람도 많고 AI도 동작하고 전처리도 있고 후처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조라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원인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초기에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내가 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내꺼가 아닌데 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플랫폼의 보상 그리고 신뢰성을 해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만들자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부분일 텐데 AWS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로그들을 다양하게 분리해서 쌓고 또 로그인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쿼리할 수 있음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서빙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어려운 문제여야 하는데 저희는 S3에서 데이터를 서빙하고 프리사인드 URL을 통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여야 했으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했던 문제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낮은 지연 시간을 보장했다는 문제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연구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데이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고 데이터 가공을 담당하는 사람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특정한 AWS 리존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CDN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데이터를 퀘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저희의 사례는 아까 이제 SNS 서비스 얘기를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의 사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하나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는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두 명만 바라보는 그런 분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DN을 통해서 데이터를 배포하더라도 쉽게 이것이 처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럼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올리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적절한 지역에 퍼져 있고 또 그것에 억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또 만약에 직접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됐겠지만 AWS 3에서 제공하는 멀티리존 액세스 포인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세트라는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데이터 이런 데이터에 억세스하는 어떤 패턴도 굉장히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필요로 할 때는 굉장히 빈번하게 또 대량으로 데이터에 억세스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굉장히 긴 아이들 타임을 가지는데요. 이런 부분도 인텔리전 티어링을 활용해서 쉽게 비용 최적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AI 필요성을 설명했듯이 AI가 되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GPU라는 희소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습을 돌리는 경우에는 이 GPU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경우에는 거의 몇 주 이상으로 GPU를 점유하고 활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GPU를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늘 병목을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하고 나면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그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것들을 저장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작게는 수백 메가에서 크게는 수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정보를 저희가 항상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AWS에서 제공하는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GPU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GPU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 자원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좋았던 점은 세이지메이커를 위해서 필요한 코드 변경의 양이 굉장히 작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단계에서 사용하는 코드에 대해서 최소한의 변경만으로 세이지메이커에서 돌릴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세이지메이커에서 도는 코드의 변경이 작았기 때문에 저희가 온 디맨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로컬 GPU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세이지메이커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 AI 모델이 구동되기 위한 이미지 인스턴스를 이 CR에서 똑같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모델을 트리거하기 위한 인풋들도 공통된 SQSQ를 통해서 받는 식으로 해서 로컬에 있는 GPU 자원과 그게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해서 이제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병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에는 여기 위에 그림에 보이시듯이 어떤 라벨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AI의 추론 결과도 사람의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아까 몇 가지 설명을 드렸듯이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듯이 AI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 복잡한데 그 기술 자체도 복잡한데 이것들을 저희는 빠르게 개발해서 표시해봐야 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들을 어떤 개발팀에서 한꺼번에 다루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점 더 서비스들을 모듈화하고 마이크로 서비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벤트 기반의 연동을 통해서 유연하게 연결함으로써 개발 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피처들은 모두 이 KS의 Kubernetes 클러스터 위에서 컨테인러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Kubernetes 위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생각을 길게 하지 않고 일단 매니저 데이터베이스를 쓰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시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적재되고 나면 데이터의 적재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벤트 구조로 연동되어서 쉽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덧붙여서 이렇게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인프라 부분을 최대한 덜 신경 쓸 옵션을 저희에게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제공되고 있는 인프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험을 해봐야 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저희는 AI를 위한 현대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 위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다양한 지역에서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그냥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매니지드 서비스들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들과 탄력적으로 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 등을 통해서 잘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두 스타트업에서 소중한 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e My Friends에서 EKS 멀티테넌시를 통해서 어떻게 스파이크 트래픽을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AWS 스크메이저 같이 쓰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CICD 여러가지 팁들을 공유해 주셨고요. 슈퍼부 예외에서는 MLOps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팁들과 어떤 매니지드 서비스 어떤 서비스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많이들 관과하는 부분이 초기 구축 비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초기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인프라 운영을 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비용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리소스가 들어가고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TCO 관점에서 같이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좀 더 본질에 집중하고 제품의 가치를 높여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와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보시면 10년 전에는 서버에 리눅스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클릭 몇 번으로 다 설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카프카, 일라스 터치 이제는 클러스터 관리, AWS 다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여러분의 핵심 업무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산성을 끌어내는 HHC가 좀 더 핵심 업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계신 아키텍처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AWS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발표했던 두 스타트업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협업이라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앞에 나와서 끝나고 말씀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